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최근 어떤 공시가 하나 좀 뜨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관련된 공시가 뜨면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릴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전에도 제가 한번 분석을 드린 적이 있긴 했었는데 일단 뭐 재무적인 거고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한 번만 좀 들어놓고 알아두시면 앞으로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시작이 없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이런 토론 게시판 같은 데를 보면 최근에 왜 이렇게 빠지냐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투덜투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빠져도 전혀 이상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바닥부터 올라온 거를 계산을 해보면 절대 빠져도 이상할 자리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빠진다라는 것 자체가 주가의 어떤 경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밸류가 다운되면서 이제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가 아니라 가다시다 가다시다 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철저한 트레이딩 시장이다 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정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역시나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져가든 중기든 수행이든 간에 그렇게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모든 기간을 두고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매가 어쨌든 원래는 이제 99,000원에서 10만원 라인이 굉장히 맥점이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 마이너스 7% 가까이 빠질 때도 6월 15일이죠. 15일날 7% 가까이 빠질 때도 이 99,000원 라인의 지지가 굉장히 강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시세가 분명 나올 것이다라고 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절대 어그로 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고 있죠. 전형적인 박스권 우상향 패턴입니다. 이게 그럼 아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시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크성 실적과 약간 우상향 실적에 대한 그 주가 움직임도 이렇게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피크성 실적은 일정 저항대를 못 뚫습니다. 주가가. 뚫어봐야 단기간이에요. 단기 슈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우상향으로 실적도 우상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실적하고 주가 흐름이 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가다가 쉬다 가다 쉬다가를 계속 반복해요. 파동을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하고 1,708억원 경우의 공급계약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바일러시 밀러 항체 의약품 대표적인 거잖아요. 램시마들,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것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다. 뭐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5% 정도 해당되는 규모다. 자 뭐 같은 형제끼리 이거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재야 악재야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뭐 제조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거를 이제 판매하고 뭐 영업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 홀딩스 자체에 어떤 재무적인 게 전체적으로 중요하겠죠. 당장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 쪽에만 뭐 재무가 좋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셀트리온 자체의 돈을 얘네가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돈을 버냐 못 버냐는 결국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고객사에 넘어가기 전에 그 기업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의 약품을 생산받아서 그거를 주로 거의 해외거든요. 90% 가까이 해외인데 85에서 90%가 해외인데 그럼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해외로 갔다가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얘네 3사는 다 지금 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홀딩스 안에 지분은 같이 그렇게 있을 수는 있어도 각각의 기업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명확하게는 각각 기업인데 재무관리를 각각 따로 해요. 그러면 결국에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에다가 돈을 주고 저 해당 약품을 사오는 거죠. 쉽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공급계약 체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규모에 대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를 해야 되니까 셀트리온하고 계약을 맺고 여기서 이걸 사드리고 얘네가 나와서 해외 영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거의 초창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무 분석 쪽에 보면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굉장히 클린해요. 돈도 잘 들어오고 매출도 좋고 판매도 잘 이뤄지고 재무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부채도 좋고 다 좋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 현금 흐름표 들어가 가지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쪽을 좀 과거에 좀 살펴보자라고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큰 항목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뭐 쉽게 큰 틀 물론 세부 항목들이 또 있어요. 근데 뭐 큰 틀로만 놓고 보면 물건 팔아놓고 돈 받아오냐 이겁니다. 영업활동을 한 거에 인해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건데 일단은 기초적으로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그런 어떤 그 상품들 있죠. 제품들. 그 메인 제품들. 매출을 주로 주 매출을 구성하는 그 제품들이 이제 보통 영업활동 파트 쪽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얘가 이제 돈을 잘 받아오냐 그 니네들의 핵심 제품 가지고 영업이 잘 되고 있냐 그에 대해서 돈이 잘 가지고 오냐 이런 건데 2018년까지만 놓고 보더라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재고 자산의 감소예요. 그러니까 뭔가 재고들을 손실 처리 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써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이너스 부분으로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셀트리온이나 제약에서 물건을 사들여 놓고 손실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헬스케어에서 손실 처리를 하는 거고 혹은 뭐 이제 외상 부분. 외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외상 부분이라든지 그런 이제 잠깐 걸려있는 것들. 일정 기간에 한 번에 이제 정산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일단 일시적으로 그렇게 잡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만약에 이제 어떤 금액을 못 받아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영업활동 현금으로 다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다방면입니다. 사실 저기에 마이너스를 띄울 수 있는 게 다방면인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 이렇게 딱 2대 1로 구분을 해서 놓고 봤을 때는 생산 제조냐 판매 영업이냐 이렇게 놓고 본다라는 거죠. 그럼 판매 영업 쪽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셀트리온 홀딩스에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쉽게 표현해서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인 거고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의 자금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매출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무가 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셔도 방금 같은 그런 공시 사항들은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떤 뭐 타사와 타사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 정도 규모 공시가 됐다. 이거는 굉장히 호재죠. 굉장히 호재인 거죠.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에서 이런 이 정도 규모에 대한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이 됐다. 이거는 뭐 그냥 자기들 안에서 따지고 보면은 셀트리온 홀딩스 안에 그냥 그 안에서 돈이 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만 좀 식별하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차트적인 부분은 그렇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뭐 장도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일단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어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듯한 모습인데 오늘 일단은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외국인의 평균 단가를 한번 좀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보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평균 단가 10만 9천원 정도가 되겠네요. 10만 9,355원 정도로 추정 단가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뭐 약손실권이기는 한데 이런 상황이라면 뭐 추가적으로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시청 대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기대할 만큼의 수급은 아니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jp목원에서 뭐 이제 순간거래량 이 정도 해서 9시 5분에 한번 들어왔던 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묵직한 금액들이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하루 건너뛰고 하루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뭐 그렇게 의미 부여를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맥점은 제가 봤을 때 99,000원. 여러분들은 뭐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99,000원에서 잡아가셔도 좋고 그게 아니고 나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신나게 트레이딩 영영을 좀 즐기시면 됩니다. 단 지금 뭐 단기적으로 한번 제가 봤을 때 10만 5,000원까지는 조금 늘려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시장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미국 선물 시장도 약간 약부 업건이고 오늘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움직임을 보더라도 음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늘려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만 5,000원이나 21선까지만 좀 내려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공시는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식별을 하고 있으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우리 오늘 부앱 회원님들을 같이 매매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20일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렇게 20일 지지할 때 한번 매수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에 좀 핫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해서 치매 패치 치료제거든요.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 두 번의 상승을 이렇게 하나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로 보았을 때 다시 하락폭을 보면 어때요 지금 물론 여기 갭 하락이잖아요. 그럼 포함이 돼야겠죠 하락을. 자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도 지금 다 반납을 했어요. 이거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7월달에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마무리가 예정이다. 그럼 이제 그 시기에 맞게끔 아직 기사는 안 떴지만 수급이 한번 들어오니까 우르르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다시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위치 돌아온 거예요. 그럼 지금은 임상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게끔 너무 빠르게 단기간으로 치고 빠졌기 때문에 임상이 다시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임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사실 투기적이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IQ에 대해서 제가 좀 코멘트를 살짝 드리면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미리 좀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제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을 TDDS라고 이야기를 해요. TDD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의 치매 관련된 그 치료 성분 도내 폐질이라는 치료제입니다. 치매 치료제인데 이 성분을 이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또 우리 보호자분께서 경구용 약을 이제 좀 뭐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들잖아요. 치매에 대한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약간 이렇게 성격적인 부분으로 또 버럭버럭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제가 치매 환자를 직접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뭐 약간 TV 같은 거 봤을 때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데나. 어쨌든 경구용 약물을 복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 TDDS라는 거를 이제 개발이 된다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그냥 몸에 붙여놓으면 돼요. 특정 부위에 붙여놓으면 그 약물이 이제 스며들어서 치료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경피약물 전달 시스템입니다. 패치형 치료제. 근데 이제 기존의 성분이 개발된 성분을 가지고 하는 거지 뭐 새로운 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적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중간에 작년에 제가 이제 어... 그... 저기도 한번 갔다 왔어요. 주주총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그... 그런 게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이라고 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 도내 폐질에 대한 치료제의 성분 자체가 입자가 굉장히 굵어서 패치로써 스며드는 게 사실 좀 버겁다라고 의견을 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리스크적인 부분인데 그거는 어차피 어차피 지금 목적과 같은 방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고 뭐... 약물을... 제가 의약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물을 조정해서도 가능할 수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약물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패치를 조금 새롭게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그게 크게 리스크라고는 볼 수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적인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아이큐어는 일단은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어떤 기대를 했던 게 다 반납은 했는데 정말로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떠준다면 충분히 지금도 매력있는 단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상상을 다 반납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 VIP 회원님들은 오늘 4만원 밑에서 좀 매수를 하셔서 일단 단타로 먼저 한번 수익을 보고 나오시고 나머지 물량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자 아이큐어 스윙 해가지고 39,200원에서 4만원 매수 가능 이런 식으로 좀 포지션을 잡아드렸고 오늘 저가가 39,500원까지 빠졌죠. 급락할 때 이것도 시장이 급락할 때 잡은 거예요. 기다리면 저렇게 다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아 그래 싸네? 그냥 덥석 잡는 게 아니라 지금은 분명히 매장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저도 지금 민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대로 하라고요. 반대로 시장이 급락 나올 때 사고 시장이 오를 때 반등 줄 때 팔자고요. 그런 패턴을 지속적으로 당분간 좀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IQ를 일단 4만 천원에서 절반 한번 더 라고 했죠. 2차 매도입니다. 1차로 한번 4만 2천원 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오늘 다시 4만 천원에서 매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에도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굉장히 좀 매력있는 종목이고 단가도 오히려 한번 힘이 발생되고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거는 사실상 아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하지만 세력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길은 좀 터졌다. 위로 좀 길은 열려 있다. 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굉장히 바닷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 잡으실 때는 종가 기준으로 21선으로 이탈한다.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지키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요. 혹은 비중을 절반이라도 줄이고 가져가세요.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좀 들고 가시면서 한번 좀 단기적으로 굉장히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VIP 회원님들은 오늘 제가 뭐 SB 인베스트먼트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하고 IQ 이렇게 두 종목 다 수익을 좀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IQ 단타로 들어갔었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단타로써 원래 좀 접근을 했던 거예요. 37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좀 보시기도 하셨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대형주도 여러분들 1% 2% 수익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노터스 그리고 어제 제가 삼성전자 영상에서 추천드렸었죠. 노터스도 우리 회원님들 오늘 매도 한 번 반 절반 정도 매도 하셨고요. SB 인베스트먼트 오늘 제가 추천드렸다고 말씀드렸죠. 다 같이 수익 보셨고 서원도 아침에 추천드렸다가 이거는 이제 타이밍의 차이예요. 일부 회원님들은 기다렸다가 반등 줬을 때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고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을 손절을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은 제 리딩 공식적인 리딩은 사실 중간에 한 1% 후반 정도에서 손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이 마지막에 올라오면서 좀 수익을 봤던 것 같고 자 IQ 이렇게 4만원 밑에서 잡아서 짧게 아주 편하게 3%대 수익 한번 실현하셨고 이런 식으로 오늘 지금 매매를 좀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노터스 그쵸? 어제 유튜브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그리고 일부 회원님은 오늘 뭐 이제 하루에 이렇게 또 수익 실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이고 IQ가 지금 시간으로 이거 좀 장난... 인가요? 뭐 180주밖에 안 돼서 사실 그렇긴 한데 방금 좀 상한가가 딱 찍혔다가 빠졌네요. 어쨌든 지금 누군가는 이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특정 힘이 있거나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꿈틀꿈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빨리 좀 업로드를 해 드려야겠네요. 이 영상을.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만약에 어... 시가가 조금 뛰어서 시작한다 라고 하실 때는 시가 바로 밑에서 좀 잡는 전략 시가 밑에서 오늘 종가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좀 잡아가는 전략으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좀 참고해 보시고요. IQ 제가 한번 추천을 좀 조심스럽게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디서 어떤 매매를 하시든 간에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또 손실로 향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또 분할 매매 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스마트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좀 디테일하게 뭐 저희도 IQ를 일부 지금 아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좀 급등을 보인다고 해도 우리 VIP 회원님들은 느긋한 마음으로 내일 한번 같이 익절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회가 좋기 때문에 내일 한번 또 어떤 시세를 나타낼지 좀 지켜보고요. VIP 회원님들은 내일 같이 저와 함께 매도를 좀 잘 할 예정입니다. 자 매매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내가 매매하는 스타일을 좀 새롭게 바꿔보고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시장이 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번호로 아래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VIP 가입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크게 부담 뭐 그쵸 누군가에게는 뭐 클 수도 있지만 뭐 사실상 이런 유사 투자 쪽에서의 뭐 그렇게 뭐 1년에 몇 백만원씩 이런 정도의 단가가 아니에요. 한 달 기준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한 30만원 초반대 그리고 뭐 조금 보너스 기간 같이 합친다라고 하면은 뭐 한 20만원 초반대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갖고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추천주를 통해서 수익 한번 보시고 또 유료방도 체험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